그..아버지 좀 봐 라이언 괜찮아 라이언이 지금 혼났어요 혼났어 혼났어 어 이쪽 봐 봐 무서워가지고 어 라이언 어? 가만있어 괜찮아 괜찮아 라이언 가만있어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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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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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야 스컷이 뭐 그런거 가지고 겁먹어? 어? 해명수색견인데 어? 오늘도 훈련받다가 어? 기압받은거 아냐 못해서 퇴교해 마 아버지쪽으로 가 나한테 오지 말고 빨리 하하하하 저쪽으로 못가네 진짜 이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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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보자 어디 이빨 봐봐 어 이빨 좀 보여줘 아버지한테 아 아 죽어 없어 뭐야 죄송하다 그래 나보다 안그러겠다고 사내자식이 말이야 기가 죽어가지고 고개 들어 라이언 라이언 고개 들어 좋아 손줘봐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여기 일로와 손 나의 손 나한테 죽으면 아버지한테 왜 안좋어? 손 아버지한테 손 드려 안좋네 눈으로 안 맞히는걸 여기 그러니까 혼나서 그래 혼나서 자 그러니까 왜 어 니 맘대로 놀러가서 그래 어? 시키야 시키는 시키야